오늘날 명심해야 할 말이다 사람으로서 올바른 삶의 방식을 갖기 위해 마음을 수양하고 힘쓰라고 하면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나 배우는 것이라며 코웃음을 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린 시절에 배운 것들을 우리 어른들이 지키지 않는 기 때문에 지금 이렇듯 사회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Oh my god